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이게 뭐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엊그제 날씨가 좀 추웠을 그 겨울에 제가 이제 더블 커리큘럼을 발표하고 올해 이제 커리큘럼을 대폭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시켜 드렸던 그 시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폭염, 장마, 육평도 끝나고 드디어 여름방학, 여름방학이 다가왔죠.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이제 반환점을 돈 세미고 실질적으로야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좀 적지 않게 남아있어요. 사실은 반전의 계기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텐데 제가 이제 상반기 커리큘럼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여름 이후에 어떤 커리큘럼들로 여러분들의 뭐 학습을 이제 도와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더 하반기 커리큘럼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뭐 상반기에 제가 찍어 올렸던 커리큘럼 영상의 대체적인 설명과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짧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찍고 끝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올해 이제 커리큘럼을 좀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와 궁금증들을 양산하는 것 같아서 커리큘럼들을 이제 전반부에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성이 많은 커리큘럼과 관련된 질의응답 관련된 시간을 조금 끝부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상반기 커리큘럼에서도 좀 밝혔었죠. 그 영상에서도 올해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더블 커리큘럼 이라는 이름으로 좀 방대하게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이유 결국 이제 모든 물리학 선택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목표라든지 현 상태 그 다음에 약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니즈들을 뭐 요구들을 하나의 획일화된 커리큘럼에 담아내기는 좀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의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 학습 수준 현 상태 그리고 목표에 따라 자신의 위치 현재 위치에서 좀 효율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들의 학습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공부라는 것은 지난하고 힘든 길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 학습 도구로서 인간과 교제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신한테 맞는 그런 교제와 강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커리큘럼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기초 강좌라든지 개념, 개념 속성, 기출 그 다음에 실력 완성에 해당하는 기본비급이 버전 1.0, 버전 2.0까지 각각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 물리학 1입니다. 역학의 기술과 비역학의 논리도 완강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커리큘럼은 완성이 됐어요. 무려 뭐 N제만 4권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버겁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다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선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비라이브 모의고사도 벌써 두 차례 치러졌고 그때 또 학습상담 Q&A도 좀 응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반기에도 적지 않은 강좌, 무려 또 N제만 4권, 실무 빼고도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들으려면 선수 강좌들을 모두 다 이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떤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메인 N제죠. 메인 N제. 일당백 메인 N제, 전범위 N제. 이번에는 이제 기출 냄새 나는 문제. 오해는 없어야 될 것이 작년에는 기출 변형 문제들도 좀 수록했었어요. 40의 문항 정도는 수록을 했었는데 다 뺐습니다. 올해는 문항도 40문제 늘렸고 작년에는 300제였는데 올해는 340제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기출 변형 문제들이 조금 실려 있었는데 올해는 싹 뺐습니다. 그냥 실전 문제로만 물론 앞에 커리큘럼이나 뒤에 커리큘럼이나 실무화는 단 한 문항도 겹치지 않는 문항들을 340제 수록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플랜 B 마지막 시리즈, 플랜 B 3권 16 플러스 4 트레이닝 이것도 8월 중순에 개강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 이제 9월 모평 끝나고 9월 말에 D-Day 파이널 100제 그리고 제 모든 1년간의 커리큘럼을 한번 쫙 돌이켜보면서 체계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문항들로 구성된 지푸러기 NJ가 또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죠. 시즌 1은 이제 완강이 되었고요. 노멀 블랙으로 그 다음 이제 곧 다 다음 주죠. 7월 셋째 주에 시즌 2 4회분, 6회분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시즌 3 4회분, 6회분 여름방학에만 20회분을 운영할 생각이에요. 이미 5회분이 운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즌 4 9월 셋째 주 가면 D-Day 개강할 무렵에 12회분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 이때는 이제 진짜 모의고사를 좀 많이 푸는 시기죠. 그래서 노멀 15회분에 블랙 8회분 23회분에 모의고사가 또 개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모의고사가 부족해서 또는 N제가 모자라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저희는 시즌 3까지는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예요. 저희 연구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즌 4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들을 표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 작년부터 준비한 겁니다. 작년 수능 끝나자마자 준비 시작한 것이어서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N제뿐만 아니라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하면 이게 과연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의 일정 변경은 상반기도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황을 고려해서 개강 상황들이 조금 연기되거나 조정되는 경우들은 좀 있었지만 전체적인 운영이 크게 차질을 빚는 경우는 없을 거다. 개강 시기는 딱딱 맞춰질 거고 완강도 여러분들이 완강을 걱정해야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믿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준비가 끝났고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뭐 안 되겠냐 라는 의문은 전혀 품을 필요가 없다. 저희는 이미 여기까지 운영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문항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배치 그 다음에 교정 뭐 이런 것들 수정 보완 다듬는 작업들을 좀 미리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눈에 좀 살펴보면 이 시기 그러니까 일당백 실전문제풀이는 8월 뭐 어쨌든 국평 전에는 충분히 완강을 해드릴 겁니다. 7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7월 14일 날 교재가 입고 되니까 아마 한 5주 정도 운영해서 완강을 할 생각인데 저는 조금 더 당길 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인데 조금 풀어드리면 나중에 OT 때도 밝히겠습니다만 쉬운 문제 16문항을 15분에 푸는 연습 뒤에 킬러급 4문항을 15분에 푸는 연습 그러니까 시간 한배 연습을 좀 해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시험이 쉽게 출제되든 또 적절히 출제되든 또 어렵게 출제되든 또는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든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든 또는 특상에서 포인트가 들어가든 연력하게 포인트가 들어가든 또는 전기력이나 자기장 중첩이 어렵든 뭐 이게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잖아. 시나리오별로 시간 한배 하는 연습을 좀 시키는 겁니다. 집중 사실상 실전 문제 모의고사 끝 문제예요. 모의고사 끝 문제인데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10회분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걸 잘라요. 16문항, 4문항 16문항, 4문항 그래서 15분씩 계속 트레이닝해가면서 근데 그 형태가 시나리오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 한배 훈련을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경험도 얻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디데이 파이널과 지프럭의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시즌 2부터 5까지의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다. 중요한 건 뭐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상반기 전체 1년간 연간 커리큘럼을 이미 제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됩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런 방대한 연간 커리큘럼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킬 거냐 어떤 걸 선별 수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했죠.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실제 질문들인데 물리를 늦게 시작했다. 3월 이후에 시작했다. 나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했다. 이런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개념 기출을 이제 한 바퀴 돌렸는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 기출은 어쨌든 한 바퀴는 돌렸으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건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는 추천하잖아요.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한 바퀴 돌리고 남들이 다 실전 문제풀이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냥 문풀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복습 간단히 하고 다음 커리큘럼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주장하는 또는 이제 자꾸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에 또는 조급함에 확신을 달라. 답정러죠. 그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일단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그래도 6평은 봤을 거 아닙니까? 6평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6평 기준으로 그래도 40점은 나온다. 감각이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개념 기초를 한 바퀴 돌렸는데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풀이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리진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바퀴 돌리고도 일정 이상의 성취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바퀴 돌렸는데 6평에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평이 좀 쉬웠음을 감안했을 때 40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도 좀 시나리오별로 나뉘는데 그런데 약점이 불투명하다. 뭐가 약한지도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역하기 약한지 비역하기 약한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이러면 개념 기초를 한 번 정도는 최소 한 번 이상은 반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본기 학습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실전문제풀이 들어가 봤자 헤맬 가능성이 높죠. 위화감만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한 7월 정도까지는 그렇죠? 7월 정도까지는 내가 뭐 한두 달 정도 좀 처지는 느낌은 있겠죠. 남들 막 실무 풀고 막 엔제 풀고 뭐 킬러 풀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조급함에 뭔가 난 돌아가는 느낌인데 아 난 그냥 직진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에 자칫 오히려 더 자신감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개념 기출을 좀 봤으면 좋겠고 약점이 뚜렷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는 뭘 해도 항상 틀리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나는 열역학, 특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세 가지가 약해. 그렇죠? 또는 뭐 전기력 중첩 그 뚜렷한 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플랜B 수강을 권장을 드려요. 역학편이든 비역학편이든 그렇죠? 플랜B 개념 기출을 한 바퀴 끝냈지만 점수는 좀 충분치 않지만 점수가 충분하다면 이제 다른 실전 엔젤을 따라오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점수가 충분치 않은데 두루뭉실하게는 했는데 뭐가 약한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개념 기출을 좀 보셔야 되고 근데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좀 확연히 드러난다. 라고 한다면 이제 플랜B로 어떤 자기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만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다 비슷하죠. 고민의 결이라는 것이 이번 6평 점수가 제 점수 같지 않아요. 다들 쉬웠다고 하고 제 실력이 이제 좀 겸손한 학생들이 꽤 있는데 6평이 쉬었대는데 내 점수 자체가 약간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뭐 42점 이상이면 40점 이상이면 기본비급 들어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OT에서 말씀하셔서 들어봤더니 문제가 너무 어렵더라. 모래주머니 효과도 정도가 있지 좀 어렵더라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이 약간 거품이 낀 거 아니냐. 그러니까 6평 점수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건 원래 어려워요. 어려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쉬우면 물론 기분은 좋은데 이게 쉬우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는 얘기거든. 아직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6평 점수만 가지고 학습 계획을 온전히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이 지표 객관적인 지표 자체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또 너무 주관적인 느낌만 가지고 학습 계획을 짜는 것도 너무 진취적이지 않다. 소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킬러의 어느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하잖아. 내가 뭐 목표가 목표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목표가 뭐 난 2등급 정도만 받으면 감지덕지예요 하면 굳이 기본비급을 들을 필요는 없죠. 그죠? 시간이 좀 없는 상태. 상반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근데 여름방학 이후에는 좀 급박하게 긴박하게 굴러가잖아. 스케줄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사치일 수 있어. 근데 또 나는 목표가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필수 커리큘럼이죠. 그건 이제 약간 어떤 본인의 목표 현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42점 받았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실력은 다져졌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 자기의 현 실력보다는 조금 더 버거운 수준의 학습도 진행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한 것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늘어요. 그죠?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학 비역학 둘 다 약점이 많아요. 난 그냥 다 약한 것 같아. 물리 자체가 약한 것 같아. 플랜 비를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들어야 될까요? 그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건 이제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어? 그러니까 뭐 역학부터 해야 될까? 비역학부터 해야 될까? 둘 다 약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기에는 둘 다 약한 것 같다면 역학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입이 하나지만 또 말을 따르게 할 수도 있어. 9월에 가면 제가 또 비역학부터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뭐 그렇다고 뭐 비역학이라고 역학보다 절대적으로 쉬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여름방학이라는 한 번 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굳이 둘 다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정도의 질문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역학부터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 너무 두리뭉실하지. 이 중에 더 약한 게 분명히 있거든. 심리적으로라도 점수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라도 아니 역학 풀 때 느끼는 부담감과 전기력 문제 또는 특상 문제 연력학 문제 풀 때 느끼는 부담감이 그게 가늠이 안 간다고요? 너무 그 결정장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잘 생각해봐. 본인에 대해서 뭔가 그렇잖아. 짜장면 짬뽕 고를 때도 그렇잖아. 그래도 조금 더 땡기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수생입니다. 선생님 강좌를 수강한 경험은 없습니다. 모의고사부터 풀어도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뭐 같은 물리 문제 푸는데 스타일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제 커리큘럼을 앞전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조금 위화감이 덜하겠죠. 제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풀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조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문제풀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돼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는 어쨌든 문제만 푸니까. 모의고사 풀고 바로 해설확이 듣다 보면 약간의 초반에 위화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감내해야죠. 근데 이제 그 위화감이 감내가 안 되는 수준인데 감내가 감내가 전혀 안 되는 수준인데 그래도 따라는 와야겠다라고 한다면 또 일당백이어도 좋고 플랜 B 시리즈여도 좋고 뭐 기본비급은 조금 하드 할 수 있습니다. 좀 헤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플랜 B나 또는 뭐 조금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필수본 VIP나 그죠? 필수본 VIP도 압축적으로 제 그 개념에 대한 저의 관점 그리고 풀이법 이런 것들을 잘 압축해드리는 강좌니까 시그니처 강좌 몇 개 상반기에 강좌 몇 개 중에 한 두어 개 정도는 듣고 실물을 임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깊은 고민거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떤 커리큘럼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어?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죠? 고민할 시간에 한 문제로도 더 풀어보고 이런 고민할 시간에 그 고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질에 형식보다는 실질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너무 많은 고민과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해야 된다. 그냥 잡히는 대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잡히는 대로 듣고 수용해야 된다.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대하게 풀어드리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강렬한 의지만 가지고 일정을 충실하게 소화하는데 시간을 쏟을 때이다. 그죠? 너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고민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전략은 있겠지만 돌아가는 길 또는 뭐 지름길 이런 걸 너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정을 소화해내 간다. 라는 느낌 최대 승부처죠. 여름은 결국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올해는 농사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연구실과 제가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 나름은 좀 불사르고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론 제가 제시해드리는 여러 커리큘럼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무직하게 가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묵묵히 제 할 일 제 갈 길 결국 여러분들이 올해 11월 수능에서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뭔가 인프라에 대한 부담 불안감 이런 게 없도록 어쨌든 우리 마이너한 과목이긴 합니다만 물리학이 인프라만큼은 물리학이 최고야 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학습 편의를 위해 저도 좀 불철주의가 달리고 있으니까 믿고 건강 챙기시면서 Q&A 학습상담 이런 걸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역학문제 하나라도 전기력문제 하나라도 더 풀면서 숙련도를 늘려가야 될 시기다. 방법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자 라는 말씀으로 커리큘럼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더위 습하고요 지금 장마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건강관리하기가 체력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지쳐요. 몸이 좀 늘어지고 지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먹고 잘 자고 기본적으로 체력관리해가면서 또 멘탈관리해가면서 마지막 승부처죠. 여름에 이제 밀리면 안 되거든요. 8월 말 9월 평가원까지 좀 쭉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저는 또 여름에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제가 개강하는 강좌만 해도 한 번 8,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좋은 강의 찍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 강좌들 개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